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소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급식 먹는 ASMR을 준비했어요 그럼 제가 급식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급식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진짜 오랜만에 대박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의 방금 오늘의 급식 메뉴는 돈까스 총각김치 샐러드 미역국 밥입니다 좋았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돼 우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밥부터 안의 야곱 안의 음료 미역을 먹으면 더 귀여워 미역 너무 맛있다 미역 너무 좋아요 샐러드도 먹어볼게요 이거지 너무 맛있다 제가 ASMR하는 유튜버 분들 영상을 많이 봤는데 쉬워보였는데 어렵네요 그러면 돈까스 제가 좋아하는 치즈 돈까스에요 돈까스 그래도 내 입 같이 먹으러 먹는 문 먹으러 마저 네네 욕 성격 그렇다 음식을 오래 씹거든요 수윤언니는 아 수윤언니랑 윤경언니는 바나나를 두세잎만에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두세잎만에 다 먹지 생각해가지고 저는 몇잎만에 먹으나 하고 세봤는데 아홉반만에 먹었어요 기네요 이 친구 잘라보도록 하죠 잘라라 요만한거 종각김치 물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크 써난거죠 아 소리 너무 좋다 아홉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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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렸을때는 김치를 안좋아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고있어요 인생이 쓰다 인생이 쓰다 아홉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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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못하는거 같습니뜨 먹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근데 급식 에피소드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급식이 맛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최고예요 진짜. 막 짜장면 나오고 막 그 막 탄탄면 나오고 막 전에 막 케이크에 막 대박이었어요. 제 페이보릿 음식은 떡볶이거든요. 그때 항상 급식으로 나오는 떡볶이는 그리 맛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인정! 그래서 제 급식 페이보릿 메뉴는 그 콘 샐러드 있잖아요. 마요네즈에 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근데 거기에 가끔 치즈를 올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한림예고 사랑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맛있게 급식 먹어본 기념으로 퀴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들러드리는 소외를 듣고 어떤 음식인지 맞추시면 되는 간단한 퀴즈입니다. 인정? 뭐지 궁금하지? 다 찾아봤어요. 감사합니다. 런쥐타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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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누르면 피질 꼬염